안녕하세요 리얼 브이 빅스TV 네 오늘은 캔형과 제대로 한번 아 캔형을 제대로 놀아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아보악시다 빅스에 닫힐 준비가 되겠어 아시나요? 네 아우 시끄러워 정인선배님 보죠? 정인선배님이요 부른다면 네 어떤 느낌일지 난 잘 와 이런대요 뭐야 이거 난 잘 와 이런대요 와 괜찮네요 네네 뮤지컬 버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오오오 뮤지컬 버전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또 뮤지컬 했고 분명히 나를 향한 눈빛 때마침 내린 탈빛 난 이 모든 게 재미 난 모든 걸 다 계속해 주세요 나를 초롱하듯이 나를 다 흔들어 놔 또 다시 울컷 나한테 왜 이러는데 난 너한테 왜 이러는데 난 너한테 왜 이러는데 라비 라비 부문을 수령 듣고 오케이 무시하는 거 아시면 당신? 네 다양한 멤버 버전으로 조우아 보여주세요 여지 여지 차여지 차여지 난 너를 위한 장난감 목숨을 한낭 한낭 보람이 혹시 차여지 여지 여기 난 너를 위한 장난감 갖고 싶어 아빠 노 난 너를 위한 장난감 목숨을 간당 그게 아니에요 간당 간당 이거야 간당 간당 목숨을 간당 간당 불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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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로타브로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불안해 공빈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안 된다 아 못한다 막혔다 유일하게 못하는 게 있다 아 안 돼 아 이거 봐 지금 굉장히 떨리기보다는 매우 기대되고요 제가 잘할 거라 너무 잘 믿기 때문에 고정될 거 같아요 크림티비 예 예 예 크릭스티비 크림티비 크릭스티비 예 예 예 예